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견적은 아직 못 먹었는데 제가 또 관리를 해야 돼서 요즘 뭐하냐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바쁜 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틱톡 계정이 정식 계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이건 내가 뭐 얘기한 적 있나? 없죠. 그래서 조선은번 틱톡커가 틱톡커가 되어보도록 할게요.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콘텐츠나 이런 거 재미난 영상들 찍을 수 있으면 찍을 수 있으면